아냐 아 아 으 으 으 으 어 으 으 으 으 그것도 광고에요? 네. 나 이거 광고 다 보잖아. 나 진짜 보기 싫은 광고 많거든요. 어머니도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내일 가시면 프리미엄으로 바꿔요. 그거는 아찔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뭔데요? 프리미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광고를 보면 광고료가 들어오잖아요. 프리미엄으로 보면 광고가 없어지니까 프리미엄 결제하는 데서 그래도 광고료 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얼마 퍼센티지로 조금이라도 들어오긴 해요. 아찔님한테? 다행이네. 편하게 보시는 게. 그러면 핸드폰 가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게. 유튜브 프리미엄. 그거는 핸드폰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모르시니까 거기 가서 부탁하면. 아 거기는. 결제는 어차피 휴대폰으로 될 거거든요. 다 설명 다 해주고 다 저기 해주니까. 뭐야. 개 있을 때도. 그 뭐지. 막 사람들 쫓아다니고 오잖아요. 사람 좋아가지고. 나야가 그래도 뭐야. 너무 착하고 수대다니고. 너무 착하고 수대다니고. 뭔가 새로운 손길이 느껴지지?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닫어는? 여기까지. 1년 전. săv 홍보들이.